이번에는 수해 피해, 비 피해로 또 큰 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이 많습니다. 경북도 있고 또 충청도도 있고. 우리 군 장병들이 수해 복구에 많이 또 투입이 됐는데 참여를 냈는데 정말 또 훈훈한 이야기입니다. 제2 신속 대형사단이 큰 피해가 있었던 경북 영주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. 조재홍 하사 이야기인데요. 70대 노인분이 이렇게 쓰러진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쓰러진 70대 노인을 군에서 익히고 있는 그 응급 조치를 통해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응급 조치를 잘 지어서 목숨을 살린 일입니다.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.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서초 지나갔더라면 그 70대 노인의 생명을 잃을 뻔다 했던 일인데 정말 우리 군인들의 빛나는 그런 모습일 테고요.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. 바로 옆에 있는 경북 봉화군에서는 박정환 소위 또 박태주 상명이 정말 누구한테 받은 그 기중품 자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용돈들도 있을 겁니다. 이런 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매몰돼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두 장병이 기중품을 찾아다가 그 주민들에게 또 전달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. 정말 다 이렇게 기중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망연자실했던 주민분들을 한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또 이야기고요.